10월 23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의 평균 복지수준 점수는 2017년 46.77점에서 48.54점으로 소폭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 목표 과제 마련과 시도 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 시행 등을 재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10월 말 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등급에 대한 분쟁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 심사 이의 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기존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했지만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여전히 장애인 등록 신청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인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등록 신청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3.8%로 지난해 4.0%와 2018년 3.6%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장애 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되면서 두 등급 사이의 복지 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의 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 장애 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 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고 의원은 기존 장애 등급제에 기반한 장애 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